화이의 선배님은 진짜 멋진 분인 것 같아. 완전히 반해버렸어. 저를 이렇게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. 촬영 중간에. 어? 너무 심쿵!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. 꼬릴럽을 해버린 것 같아. 선배님이 초콜릿도 주셨어요. 화이의 선배님은 진짜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아. 완전히 반해버렸어. 오늘 처음 뵌 건 아닌데 예전에 두 번인가? 인사를 드렸었어요. 같은 스케줄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서 인사드렸었는데 그때도 정말 따뜻하게 해주셨거든요. 너무 너무 진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뭔가 그 기억 때문에 뭔가 이번에 더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선배님은 그날의 기억 때문에. 촬영 초반에 선배님께서 그냥 이렇게 조벅조벅 걸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. 촬영 중간에. 그래서 어? 너무 심쿵! 그때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때 꼬릴럽을 해버린 것 같아요. 선배님이 초콜릿도 주셨어요. 아침에 대기실에서 인사드릴 때 그때도 선배님이 초콜릿 되게 좋아하신다고 오우 초콜릿 주셨어요.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